구독! 그.. 마마야 응? 내가 다음 주에 줄게 이번 주는 좀 바빠서 다음? 아니 원래 하루만 쓰기로 우리 아잇! 아잇! 긴남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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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성 진짜 별쓰랭이야 아니 못했나? 개묻됐어 긴남봉 우리는 친구지? 저놈의 친구 내그만봉 진짜 그럼 다음에 만날 때까지 돈 좀 모아놔? 저러고 나서 친구로 해버리네 알았어 크키 좀 높아 여기가 그래서 여기 야경 찍은 거 장난 아니죠? 뷰 좋지? 아 근데 좋더라고 근데 뭐라 해야 되지?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서 호텔에서 너무 뷰가 좋은 거야 그래서 침대 바로 앞에 야경이 있거든? 근데 너무 좋아서 내가 커튼을 안 치고 잤어 근데 다음날 햇볕을 피워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아니 다음날이 됐는데 그 해가 쨍쨍쨍한 거야 나 진짜 피부 너무 뜨거워가지고 자다가 자다가 막 이러면서 막 햇볕 피해 다니고 막 바보야 야구 너무 큰데? 야구 야구야 호텔 이것은 더욱 잠깐만่ 막 ANO forma cm 포장 오쩌라고요. 야! 열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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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왜 그러는 거예요? 양 씨 정말 죄송합니다. 제가 본의 아니게 심류를 끼쳐드렸네요. 제가 괜히 까부는 바람에 따름이 나셔가지고 저를 때리고 싶으시겠지만 어! 굳이 피할 필요가 없었군요. 당신의 주목은 제게 닿지 않는 일입니다. 오! 어저 때리시려고 하신 것 같지만 때리면 안 돼요? 어저서 하신다고요? 어저서 하시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드릴게요. 괜찮습니다.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얄미할 수가 있지? 극치! 어쩌라고요? 아! 나이스! 나이스! 드디어 정상의 유지 왔다군. 드디어 정상의 유지 왔다군. 드디어 정상의 유지 왔다구. 짚! 화 안 났다구요! 화 안났다구요 화 안났다구요 화 안났다구요 아니 27번 사람이 한 번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화 안났다구요 화 안났다구요 개 짜증나 ARB5 짜증나 먹고싶지 않아 왜 이런걸 왜 이런걸 먹으면서 왜 이런걸 먹으면서 살이 쪄야되는거야 난 이해가 안돼요 진짜로 아니 왜 이런걸 먹으면서 살이 쪄야되는거야 왜 이런걸 먹으면서 탈쪄야되냐고 아니 왜 이런걸 먹으면서 탈쪄야되냐고 나는 여기 인마 여기 있는 골이 봐도 아직 안쓰었어 아니 맨날 먹고싶어도 내가 안쓰었다고 보지마 근데 왜 이 샴푸클립 먹어야되냐구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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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간에 아니 저는 팔찌고 싶지 않아요 이런걸 먹으면서 어쩌라구요 야 이거 진짜 많다 아 이거 진짜 많다 아 이거 진짜 많다 아 이거 진짜 많다 야 미쳤어 게임 아 진짜 이거 너무 많아 아 게임 미쳤어 진짜 나 너무 행복해 아 대출은 또 언제갖고 비탈기는 또 언제 만들고 애들 집주소는 또 언제 옮기고 으아 왜 저래? 우리 아빠도 술채면 저러는데 대박 자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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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님만 엿갔냐구요 저도 엿같아요 저런거 가서 예? 저도 엿같다구요 굿바이 DPI가 뭐야? 굿바이 DPI 굿바이 DPI 굿바이 DPI 그거 이상한거 아니야 그거는? 아 진짜? 아 이상한거 맞나봐 우회하는데 쓰는거래 음 이상한거 맞나봐 오 사단 우회하는 법 사단 우회하는 법 음 음 나 그런거 몰라 내 아 이런거 안쓰지? 아 이런거 안쓰지? 남봉은 김이지도 굿바이야 오해야 친구들아 굿바이 김남봉으로 파스포 굿바이 굿바이 DPI랑 음 소화 이런거 친구는 조금 우리 아직 친구지 남봉님 그 언제 들어오시나요? 바보야 바보야 야 딴딴딴따따따따따 딴딴딴 딴딴 딴딴딴 딴딴딴 난 잡아도 못한다 야 야아 야아 아 아 진짜 이 가지가지 하네 아 저일마다 진짜 딴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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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혜야 응? 아직 니 친구야? 응 게임을 그렇게 잘하진 않네 미안 애는 그래도 착해 애는 착해? 응 착하면 됐지 맞아 게임 잘하고 못된거보단 게임 못하고 착한게 나았지 맞아 응 못해가 너무 못해 잘 알겠는가? 선생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건 중요하지 않아요 응 그건 안보이니까요 제가 아무것도 안보이거든요 예? 맛있겠냐고요 예? 맛있겠냐고요 어쩌라구요 제일 맛있는 음식 아 이런 샤이 맛에 네 여기서 제일 맛있는건 음 육개장 컵라면이에요 여기서 제일 맛있는건 육개장 컵라면 직접 끓여드셔야 합니다 이라사이마세 크키 그리고 또 해주는 말이 아 우리 양아지 친구 다음달에 오면은 이 천장에 있는 길게장치 빼구요 거기에 두개를 더 설치할거에요 예 그래가지고 마취를 해야되는데 간단히 마음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하는데 내가 네? 전에는 하나라면서요 아니 그 전에는 저 스쿨이 이제 박을일 없다면서요 근데 이제 하나 갑자기 해야된다더니 이제 두개라구요? 이제 또 두개 한다고요? 왜 울 때마다 말이 달라지세요? 라고 하고 싶었지만 저는 찐따기 때문에 아 네 네 아 그래요? 이 말만 했습니다 바보야 아니 그 막 그 일본 사이트 같은데 들어가려면은 아 일본 사이트? 일본 사이트? 아 진짜? 일본 사이트? 어 그거같은거 그런거 보러가려면은 아 그런거 필요해 아 그쪽이구나 어 아니 그쪽이 아니라 아 그쪽이구나 어 일본 쪽 오케이 굿바이 뭐냐 마마마 야 누구세요 우리 친구잖아 언니 조심해 응 조심해 빨리 조심해 빨리 조심해 아 마마야 그 파일도 보내줄게 어 아니 그거에 속는다고? 아니 이럴수가 어 너도 마크 한 6년 해봐 그러면은 스위치가 생겨 머리에 마크는 인정이야 아 이제 욕을 하면 안 되겠구나 욕은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안 할게요 아 노노노노 해주세요 없었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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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뜻이 아니었어요 희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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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보야 자니? 자는구나 어 그냥 생각나서 연락해봤어 자는구나 고기 잠깐 이런것도 봐주라 고기 잠깐